일주일에 섹터 하나씩을 정복합니다. 와이즈클럽, 고정 댓글을 타고 오세요. 후기 고령자라고 해서 75세 이상인 분들은 우리 사회의 관점에서는 노년 빈곤이 아니면 일을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문화가 있는데 일본에서는 그런 분들도 최대한 어떤 일을 하시게 하려고 정책적으로 시스템을 만들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결국에 집에서 나오셔야 되고 나오셔서 일하시는데 머리 쓰셔야 되고 사람 만나야 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치매 예방 효과도 있고 노쇠 예방 효과도 있는 거죠. 젊은 사람들은 하루빨리 파이어족 되려고 빨리 조기 은퇴하고 그런 걸 꿈꾸는데 그게 아니라 평생 현역으로 가는 게 오히려 더 건강해지는 방법이다. 제가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면 할수록 생각이 많이 바뀌게 됩니다. 예전에 저도 투자를 공부하면서 경제적 자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집착이 있었습니다. 빨리 경제적 자유를 얻고 어디 가서 놀아야 되겠다. 의사 빨리 그만둬야 되지만 이런 생각도. 예 그래서 그런 생각도 있었어요. 그런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처음에 박사 때는 주로 쥐 실험을 했었고요. 이후에는 대규모 인구 집단에서 노화 궤적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결국에 즐겁게 살고 오랫동안 건강하려면 평생 현역 마인드로 해야 되고 내가 좋아하는 걸 계속 찾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는 계속해서 뭔가를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본캐가 있어도 지금 현재의 본캐가 언제까지 본캐일지는 모르는 거고 그러면 여러 가지 부캐를 조금씩 조금씩 시드 투자하듯이 만들어 놓고 그걸 조금씩 조금씩 공부를 하면서 기량을 늘려서 그중에서 또 내가 잘하고 재미있고 사회에 도움되는 것을 그것의 우선순위를 비중을 더 싣는 거죠. 포트에서 비중을 더 싣듯이 이렇게 해서 가지고 오면 재미있는 걸 하면 은퇴한 거랑 다르지 않게 즐겁게 살 수가 있으니까 그게 진짜 파이어가 맞다라고 저희가 개념을 바꿨습니다. 파이어가 돈을 빨리 벌어서 몰디브에 가서 술을 마시는 게 아니라 재미있고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거죠. 계속. 그 의미를 더 많이 찾아가고 이뤄가는 거 본인의 본업도 열심히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삶의 포트폴리오 이제 또 다양화하는 거. 사실 저는 그래서 되게 궁금했거든요. 정희영 교수님 좋은 직업에 어떻게 보면 투자도 되게 잘하고 계시고 좋은 취미활동도 갖고 계시고 그러면서 일부러 이렇게 시간을 내서 유튜브 활동도 하시고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많이 나와서 전달해 주시는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니까 약간 그런 쪽에서도 포트폴리오 개념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기도 하고 그 이유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목표가 있는데요. 첫째로는 일단 제일 먼저 제가 첫 번째 책을 썼던 갈망은 뭐였냐면 제가 학생 때부터 본과 3학년 때 논현내과 의사가 돼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 후로 한 10년 정도가 지난 상태에서 여전히 논현내과가 우리나라에서 어떤 공식적인 분과라든지 이런 전문 직역화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한테 외래 진료 오시는 분들한테 참 여러 가지 말씀을 듣는데 논현내과 처음 들어봐요. 이렇게 환자분들이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 그게 자꾸 듣기가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죠. 그래서 알려야 되겠다. 논현내과라는 걸 더. 네. 그래서 논현내과가 필요하고 노인의학이라는 게 우리나라에 없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 10년 정도 노력을 해보자는 게 제 생각이었고요. 그래서 논현내과 또는 노인과든지 뭐든지 좋은데요. 혹은 전문 직역화가 안 되더라도 노인의학적 개념, 노쇄의 개념이나 말씀드린 생애 전환기나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을 우리나라의 의료 시스템이나 복지 시스템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력을 한 10년 정도 열심히 해보겠다는 생각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 안에 또 두 가지가 있는데 다른 나라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면 그 나라의 사회가 어떻게 천천히 나이 들게 만드느냐가 그 나라의 정책적인 실력을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사실 OECD 국가들 중에 심지어 동남아 국가들 포함해서 고령화가 진행 중이지 않은 나라가 없습니다. 그렇죠. 다. 네. 그러면 있는 사람들 어떻게 더 느리게 나이 들게 해서 결국에 사회가 침체를 맞이하지 않고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게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80대인 분들 장교여행 보험 등급 있으신 분들 2040년대 되어도 살아계실 가능성 높습니다. 백세시대거든요. 네. 2040년대가 되면 저희 부모님 또래들 약 70 정도 되신 분들은 그분들은 20년 후에 돌봄 요구가 생기기 시작할 거고요. 그때 3040인 분들은 병이 많아집니다. 네. 그러면 작년이 된 저희 세대, 그 다음에 노년이 된 저희 부모님 세대, 그 다음에 돌봄 요구가 한층 더 진행된 지금 이미 어르신 분들이 다 모여서 결국에 의료와 복지의 어떤 수요층이 되는 거예요. 다. 그렇죠. 그렇죠. 이거를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 젊은 사람들 느리게 나이 들게 만들기 위해서 일본 같은 경우는 특정 보건지도를 한다거나 아니면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블루존 2.0이라고 해서 나라 자체를 느리게 나이 드는 나라로 세팅을 해버리고 정책적으로요. 그 다음에 작년층은 노쇄 예방, 질병 관리 이런 것들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거죠. 그리고 노년이 되어도 계속 일하실 수 있게 만들어드리고 와상, 침상으로 안 가시게 만들어드리고 지역사회에서 계속 액티브하게 활동할 수 있게 만들어드리려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 다 하는데 이런 개념이 우리나라에는 진짜 없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인구학 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65세 이상 인구가 증가되므로 우리나라는 망했다. 초고렴 사회다. 네. 거기서 멈춰 있어요. 어떤 담론이. 그러니까 애를 더 낳아라. 맨날 그 뺑뺑뺑뺑 돌면서 그리고 막 노인이 증가되므로 의사 수를 무조건 2천 명 드리는 이런 식으로 그냥 65라는 숫자가 넘는 분들을 그냥 다 어떤 퉁 쳐서 하나의 집단으로 보고 어떤 의료를 이용하고 그리고 복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수동적인 인구 집단으로 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저는 깨고 싶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2040년대가 됐을 때 우리나라가 국제적인 경쟁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잃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런데 노인의학을 하면서 거시적으로 인구 집단 연구를 하는 입장에서 이런 것도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사회에 알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해보니까 논문을 쓰는 걸로는 이런 게 알려지지 않더라고요. 제가 되게 순진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논문은 이제 박사님들만 보고 하니까 그렇죠. 제가 논문 쓰면 한 3년 지나면 뷰 수를 보면 6천 뷰 막 이래요. 사실 그것도 많이 본 거 아닙니까? 그것도 많이 본 거죠. 네. 그래서 책을 써보자. 그리고 밖으로 나가서 얘기를 좀 해보자 이런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되게 취지가 인류의 뿜뿜이네. 인류의 뿜뿜. 그런데 너무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카산드라 같은 심정인 거죠. 나는 이게 보이는데 우리나라의 정책에는 이런 내용이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초고령 사회 사실 이제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20% 넘어가면 초고령 사회인데 우리나라는 24년도에 이제 그걸 넘어설. 뭐 자명하죠. 그리고 얼마 전에 나온 합계 출산으로 0.65명까지 떨어졌고 그런데 그냥 가만히 앉아서 나라 망했다. 이제 발전 끝났다. 그리고 이제 초고령 사회 되니까 치료 시설이나 많이 만들자. 의사 많이 늘리자가 아니라 젊을 때부터 관리하고 노화의 속도를 늦추고 조금이라도 덜 늦는 사회가 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 네. 맞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정리를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별 말씀을 해요. 별 말씀을 해서 우리 정의원 교수님이 이렇게 큰 뜻을 품고 계시는지 모르고 아 저는 계속 영양제 어떻게 먹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이런 걸 여쭤보고 있고. 하나하나가 다 너무 중요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결국에 개인의 노화 궤적이 모여지면 사회의 노화 궤적이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말 그냥 대중강연 이런 데 가서도 계속 그 말씀을 드려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주변 사람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어쨌든 간에 제도를 당장 바꿀 수는 없는 노릇이고 일단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라도 해서 같이 느리게 나이 들면 우리 사회가 숫자 나이는 평균 수명도 늘어나고 중위 연령이 증가되더라도 어쨌든 사회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 느리게 나이 들고 지속가능하게 나이 드는 거니까 그걸로 그러면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감동입니다. 아닙니다.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또 하나가 마지막으로 첨언을 하자면 제가 이렇게 저속노아 생활습관을 말씀을 드리면 이런 생활습관이 스트레스가 쌓이는 방법이지 않냐는 어떤 아프게 있습니다. 그냥 왜 저 피곤하게 저렇게 사냐고 그냥 편하게 살다 가면 되지 뭐 이런 거 그런데 저는 사실 제가 아까 갇혀본 시간 말씀을 드렸나요? 네. 여기서도 드렸나요? 네. 아침이 라디오를 헷갈려서 라디오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사실은 오늘 오전에 저희 KBS 라디오에서 같이 만나고 오후에는 와이스트레스를 만나고 저는 계속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냐면 이 갇혀본 소득과 갇혀본 시간의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돌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레벨이 올라가고 그 결과는 잠이 줄고 결국에 편도체가 과활성되니까 이거는 자기한테도 자기 학대를 하게 될 뿐만 아니라 남도 학대를 하게 됩니다. 남을 학대한다고요? 그러니까 남한테도 자비롭지 못한 사람이 되죠. 그러면 우리 사회가 저는 압력솥 안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요. 모든 사람들이 다 편도체가 과활성화되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운전도 좀 더 난폭하게 서로 할 테고 지하철에서도 좀 더 세게 밀 거 아니에요. 결론적으로는 저성노아 생활습관을 통해서 사실은 스트레스 호르몬 레벨을 낮출 수가 있고 편도체의 민감도를 떨어뜨릴 수가 있고 전두엽은 좀 더 풍성해질 수가 있고 그러면 본인의 삶의 질도 좋아지는 거고 이런 것들이 개개인이 다 이렇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우리 사회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에게 좀 더 잘해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봤을 때의 우리 사회와 스트레스가 적고 삶의 질이 좋은 사회의 가장 큰 차이점은 거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다 너무 과각성되어 있고 압력솥 안에 들어있다 보니까 서로에게 다 자비롭지 못하다 보니까 악순환이 되는 건데 이것을 어떻게 증기를 빼내야 하는 건데요. 그 방법으로 어떻게든지 지금 갑자기 우리나라가 일을 절반만 할 수도 없고 그리고 갑자기 모든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해서 출퇴근 시간을 줄일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 가장 어떻게 보면 실현 가능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개인적으로 저성노화 생활 습관을 찾아서 스트레스 레벨을 줄이고 서로에게 잘해주는 문화를 만들고 만약에 어떤 회사의 중력이, 간부가 예를 들어서 평소에는 되게 밑에 분들을 괴롭히는 분이었는데 이런 제가 말씀드리는 방식으로 스타일을 바꾸시면 그 회사의 스트레스 레벨도 전체적으로 줄어들 것이고 그런 것들이 전파가 되면 사회 전체의 스트레스가 줄어들 수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 과거의 방식대로 우리가 농경시대 반대로 억지로 일해야 되는 지금과 같은 사태도 좋아질 테고 그러면 사람들도 삶의 질이 좋아지고 그러면 출산일도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각자 도생만 얘기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제가 말씀드리는 생활 습관이 스트레스를 오히려 더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와 주변 사람들의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생활 습관이다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많은 투자도 공부를 하고 경제도 공부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나부터 잘 살기 위해서인데 그렇게 풍요롭게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부터 건강하게 살고 정신적인 건강도 찾고 그러면 내 주변 내 사회가 다 같이 건강해질 수 있다라는 교수님이 우리 사회가 압력 박스옷에 들어가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이 울림이 큽니다. 그렇죠. 무겁습니다. 오늘 진짜 사실 너무나 장시간에 저희가 말씀을 좀 부탁드렸는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출연 기회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또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